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복지예산에 급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정말 오래간만에 관련 서류를 떼기 위해서 한번 들렀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다니면 어떤 사물을 제가 볼 때도 좀 지나치게 유심하게 바라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 자신이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소재를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 성향의 어떤 부분을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제가 참 놀랬습니다. 무엇에 놀랬는가 하니까 첫 번째는 그렇게 한산하던 넓은 주민센터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 숫자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제 선입견에 입각한 그런 진단일 수도 있지만 놀랄 정도로 공무원 숫자가 증가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대부분 임시직이나 파트타임을 일을 하다가 이번 정부가 등장하면서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으로 아마 수혜를 본 그런 분들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복치를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졌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상담을 받는 민원인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학자이기 때문에 아주 순간적으로 그 현상을 보면서 저성장이 고착되면 한국인들이 이 큰 고정비 지출을 어떻게 감당하게 될 것인가 저의 입에서는 그냥 한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오늘만 생각하는구나 내일을 별로 생각 안 하는구나 우리만 생각하는구나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문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떠오른 감정을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는 어느 정도 과실을 수확했기 때문에 어쩌면 직격탄을 조금 피해갈 수 있는 것이죠. 젊은 분들은 사업이든 뭘 하든지 간에 사업가가 돼서 봉급을 주는 사람이 되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주 사업이 ABC죠. 기초 가운데 기초 기본 가운데 기본이죠.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의 북구청장에 당선된 구청장분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걸로 이렇게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찬찬히 보니까 총 북구청 예산 가운데 71% 정도가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지출된다. 나머지 29%를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단체들의 인건비 같은 부분을 지출하고 나면 사실상 가용자원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취임했을 때 재정을 보니까 40억 정도의 가용자원이 있었는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으로 다 지출하고 나니까 지금은 1원도 가용자원이 없었어. 그것을 호소하기 위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아마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약간 50보, 100보의 차이가 있지만 사회복지비 예산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그런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 쓰고 사회복지비 주고 나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공무원 숫자까지 계속 늘려가고 있으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 요즘에는 또 표를 구체적으로 사기 위해 가지고 예비타당성 검사 같은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수조, 수십조짜리 그런 대형 국책사업을 집행하죠. 국책사업이란 것은 지난 관행을 보면 10조에서 시작이 되면 20조가 되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 시작해 놓고 나면 그냥 발목이 잡힌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대형 국책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소득세 인상 또 부동산세와 관련된 그런 세수 증가분으로 지금 지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일본식 장기 불황을 피해가기가 힘들 겁니다. 전체적으로 나라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 지금과 같은 그런 세금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야기죠. 세금 수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미래 속으로 끌어다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럼 지금 이미 악화되어 있는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가 될 거란 이야기죠.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냐 이야기.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나라 돈을 가지고 표를 사는 그런 행위는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그런 결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제가 관찰한 동사무소의 주민센터의 그런 공무원 숫자 대폭 증가한 현상 그리고 부상 북군청장이 대통령에 드린 편지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부상 북군청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 수 있죠.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 돈을 만들어내야 되고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관직에 계신 분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한국이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다이어트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제가 지인들 가운데 아이들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을 방문하면 내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의 채무자라고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는 아니죠. 그 아이들을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바깥으로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내 안으로 미래의 채무자가 오셨네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참 정신처리화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